자, 오늘 저녁 좀 준비해 줘. 집에서요? 손님들 오세요? 어, 캠프 사람들. 회의 겸해서 저녁에다 같이 하려고. 예, 그럴게요. 복제클럽 회의를 소집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백영표 후보 낙선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죠? 선거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. 네, 오늘도 집에서 회의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도 알아볼게요. 그래, 무슨 소리 하는지 좀 들어보고 서류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.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? 우리도 도와준다고 하고 같이 갈까요? 아유, 안 돼요. 수겸 학생 빼고 우리 복제클럽 다 들켰잖아요. 뭐 그렇다고 낙담할 건 아니고. 아이고. 어머니. 이거. 다시 떠, 다시 뜨면 되지. 잘하셨어요. 풀었어요, 풀었어요. 직접 풀어. 내가 잡아드릴게요. 에이, 잘하신다. 저 혹시 해람 쪽에 접촉해서 일이 복잡해지면. 그건 걱정할 거 없어. 이 점으로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 사무실에 있는 자료는 좀 정리하고. 네, 알겠습니다. 과일 좀 드세요. 아휴. 네. 저기,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, 사모님. 네. 재밌겠습니다. 중요한 얘기 중이야. 예, 저. 편의들 말씀 나누세요. 예. 빨리 좀 먹어. 어휴. 다들 가셨어요? 어휴. 어휴, 다시 수고했어. 네. 어휴. 안녕하세요. 어머, 어머, 사모님. 아, 근데 후보님이랑 다들 외부 일정이 있어서 나가셨는데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저 이거 전해드리러 잠깐 들렀어요. 어머,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자료는 다 폐기했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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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여기 분명히 다 있냐고 제가 봤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다 맞추면 되는 거지? 맞추면 되죠? 아, 예. 그럼. 해보좀요. 이거 장혜씨 거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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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마가 아니었고. 이거 언니 거. 할 수 있겠어요? 아휴. 그럼. 뭐 이 정도쯤이야 뭐. 하룻밤이면 또. 그럼 언니. 저기. 저 집에서 해올게요. 동혜야, 같이 할래? 모여서 하면 또. 저렇게. 그럴까요? 그럴까요? 어머니. 하지 마요. 재미없어. 어머니. 내가 이렇게 부어버렸으면 내 돈을 벌었을 텐데. 이제 종이만 봐도 어지러워요.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하버드 노렸을 텐데. 이제 미숙이 너는 이런 거 적성 아니야? 정리하고 맞추는 거? 아휴 저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흐트러 놓는 바람에. 헉. 어머니. 아휴. 헉. 헉. 여기요. 어머니. 우리 딸. 나 괜찮아. 나 괜찮아. 안 돼요. 어머니 가시면 저 어떡해요. 내 딸. 우리 미숙이. 이제 아프지마. 어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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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마풍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하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잽니다 네 맞는데요? 어머니 병실이요? 찐배 시트 정리하는데 이게 아 예 감사합니다 뭐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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